아동 건강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의 피해 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9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였고 14명은 일명 햄버거병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명은 어린 나이에 투석치료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교육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향후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수습을 넘어서 더 세심하고 종합적인 아동안전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온전히 지켜내고 아동건강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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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